흥국사 대웅전 해체 보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수시는 흥국사 대웅전 노후화로 인해 지붕과 처마 등의 처짐 현상이 나타나 문화재청의 기술지도 사업으로 내년 연말까지 사업비 22억 원을 들여 해체 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흥국사 대웅전은 보물제 396호로 대웅전 해체 보수를 위해 경례의 가설 법당을 새로 짓고 대웅전 내 목조 석가열의 삼종산도 가설 법당으로 옮긴 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가설 덧집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